1, 2, 3, 4, 1 안녕하세요. 말방구심시프로소 딴찌검트립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게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게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게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일본의 아이폰을 사러 갔을 때 구매한 게임 카트리지 짜잔 짠 짠! 오우 성검전설과 삼국지3 맞습니다. 레트로 게임이라고 하죠. 슈퍼패미콤용으로 나왔던 성검전설2 그리고 명작이라고 불리는 삼국지3까지 아 그런데 정작 제가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다시 한번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바로 9만2천원에 구매한 할미? 할미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짠! 오우 할미!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미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구매한 게임 카트리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처럼 치는과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 일본에서 구매한 게임 카트리지로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짠! 맞습니다. 8,200원 정도에 구매한 성검전설2입니다. 어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던 꽉팩입니다. 네 박스에 들어있는 팩이라는 얘기인데요. 오우 보관이 생각보다 잘 돼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억의 명작이죠. 야 슈퍼패미콤! 삼국지3! 삼국지3의 경우에는 1992년도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삼국지3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컴퓨터를 구매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삼국지3의 경우에는 500엔 우리나라에 또는 약 5천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어우 생각했던 것보다 보관상태가 너무 잘 돼있어요.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걸 5천원에 구매하다니. 하 삼국지3! 솔직히 게임을 즐기지 않더라도 소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박스 외관 역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보관이 잘 돼있습니다. 당시에 14,800엔에 나왔었네요. 제가 500엔에 구매했으니까는 야 이 가격 차이가 얼마야 도대체? 그럴 때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심조심! 이야 죽인다! 이야 삼국지3! 설명서 역시 보관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얼룩하나 묻질 않았어요. 당시 생각은 안해요. 삼국지3 맵부터 해가지고 일기터가 또 명작이었는데 이야 카트리지 역시 뭐 얼룩하나 없어요. 오 당시 출시했을 때 구매했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관상태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코에이 삼국지3입니다. 이야 성공했네요 성공했어. 이걸 5,000원에 구매를 해오다니.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제품은 바로 성검전술2입니다. 제가 성검전술1 역시 상당히 재밌게 했었는데요. 이 성검전술2의 경우에는 제가 8,200원 820엔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 상태는 삼국지3에 비해서는 약간 좀 흠집이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고로 슈퍼패미콤의 성검전술2는 1993년도 스코에이 삼국지3보다는 1년 후에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검전술2는 당시 출시가가 9,800인이네요. 9만 8천원 정도 지금 환율로 했을 때 하지만 지금은 거의 한 90%가 할인된 8,200원에 구매를 했다는 거 과연 안에 상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 성검전술2 역시 설명서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성검전술2는 약간 세월이 바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럼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게임기가 필요하죠? 슈퍼패미콤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저는 슈퍼패미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휴대용 슈퍼패미콤 게임 콘솔 하미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좀 낯설기는 해요. 저는 처음 접한 브랜드명이긴 해요. 하미 할머니의 약자인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에 보면 미국에서 출시된 SNES 그리고 일본에서 출시된 슈퍼패미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카트리지 모양에 상관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V 출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건전지가 아니라 충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1년처럼 플레이를 하라 뭐 그런 내용 같기는 합니다. 일단 게임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보면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영문과 일본어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외부 출력을 위한 AV포트 그리고 충전을 위한 어댑터가 나오는데 중고에서 직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110V 타입의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요건 제가 보호 비닐을 벗기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면 십자 버튼이 있는데요. 십자 버튼을 눌러보니까는 어우 그렇게 감이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XYAB 버튼이 4개가 있고 스타트 버튼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슈퍼패미콤의 게임 패드에 연결할 수 있는 게임 포트를 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당연히 게임 카트리지가 들어갈 수 있는 카트리지에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 온, 오프 단자, 외부 출력 충전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버튼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램프가 하나 탑재가 돼 있네요. 자 그럼 뒷면으로 볼까요? 뒷면에는 카트리지를 고정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배터리 커버가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게 되면 22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네요. 자 그럼 실제 게임이 돌아갈까요? 헌검 전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지를 넣기 전에 바닥을 한번 입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게임 팩을 넣어주고 뒷면에 이 버튼을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게임 카트리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됩니다. 이게 소리가 약간 좀 전자음, 기계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직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요. 어? 게임이 플레이가 되네요. 야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약간 측면으로만 돌려도 보이질 않아요. 밑에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잘 보이는데 측면에서 볼 때도 잘 안 보이고 위에서 볼 때는 좀 잘 보이네요. 하지만 밑에서 보게 되면은 화면이 그냥 먹통이 되는 것처럼 까맣게 보입니다. 패널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패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PS 패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대박 게임 카트리지의 문제인가? 게임 기기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식을 못하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아 이제 인식을 하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게 제가 중고로 구매하다 보니까 세이브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 레벨 99 끝판을 깼다는 얘기네요. 컨트롤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나마 좀 자연스럽긴 한데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살짝 눌렀으면 이동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꾹 누르면은 그때 인식을 해요. 야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게 뽀키운인가? 어쨌든 잘 컨트롤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하 명작 삼국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추억이 깊은 게임인데 오 바로 인식을 했어요. 예전에 PC 버전은 이거 코에이 시작을 할 때 암호키를 입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표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이제 종이에 암호표가 적혀있어가지고 그 암호표를 찾아가면서 코드를 입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거는 PC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네요. 하 이 사운드 당시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플레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는 옥편이죠. 옥편을 찾아가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세이브가 돼 있네요. 이야 지도가 지도 삼국지도 잘 되네요. 오 이 정도면은 잘 산 것 같은데요? 게임 카트리지는 잘 쌌는데 아 이 게임기는 생각보다는 별로네요. 자 그럼 팁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출력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구매한 게임 카트리지 거기다 게임 카트리지를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기 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게임 카트리지는 괜찮은데 게임 하미의 경우에는 제가 뽑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컨트롤 자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출력 역시 작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뭔가 구매를 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추억을 소생시키기에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에 일본 여행을 또 간다고 하면은 추억의 명작 게임을 또 구매를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말방구 시험실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람과 추천을 해주시면 말방구 브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단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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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